닥터 임스 체질 라이프스타일 연구소 닥터 임스 체질 라이프스타일 연구소는요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큐레이팅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것들을 나만을 위한, 나의 건강을 위하고 나만의 이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큐레이팅 해주는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질 맞춤형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체질에 맞게끔 아로마 선택, 식물 추춤을 선택을 해서 메이드 인 오늘로써 딱 메이드 인 오늘 당신만을 위한 단 하나의 화장품이 컨셉이고요 뿐만 아니라 체질 별 아로마 테라피 체질 별 메이크업, 체질 별 건강 고조 식품 체질 별 먹는 화장품 그 다음에 허리 줄이기도 체질에 따라 다르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더 허리가 잘 줄어들고 뿐만 아니라 가슴의 근육을 키우고 결국 몸의 근육을 키울 때에도 어떤 체질에 따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또는 체질에 따라 어떤 부위를 더 운동을 해야 멋진 몸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원대, 가천대, 호소대 이렇게 대학과도 연계해서 직접 와서 체험하시고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큐레이팅 받아가게끔 하는 게 저희 체험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상체질을 접목해서 지금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세계화가 저의 꿈이에요 사실 저는 브라질에서 20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요 특히 화장품 회사에서 한 10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세계적인 스파 프로그램을 사상체질을 응용해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도의 아이르베다에서 아베다 화장품이 나왔듯이 한국의 사상체질을 응용해서 체질 화장품이 나오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또 요즘에 와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팔잖아요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을 코칭하는데 큐레이팅하는데 그 스토리의 중심에 사상체질이 있고 그 사상체질이 결국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먹거리, 다른 이미지 메이킹, 다른 생활 습관을 가져야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